제 목은 스마트 주차장이고요. 주제는 유부의 스마트 주차장이라고 해서 유부의 장애인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런 데에 주차를 해서 또 사람들이 비법이나 침묵하면 안 되는 곳에 불법 주차를 해서 이 스마트 주차장을 만들고 좋습니다. 사람들이 주차장이 별로 없어서 거의 다를 보다는 주차장으로 그랬습니다. 1층에는 주차장이 있고요. 기름이 없을 때는 기름이 매우 주고요. 2층에는 아주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힘들 때는 쉴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있고요. 만약에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3층으로 가서 마트에서 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. 시연을 좀 해볼래요? 시연을 해볼래요? 시연하면서 설명을 좀 해줘요. 이게 어떤 거고 어떤 거고 이렇게? 이게 주차장이고요. 소독될 수 있고요. 이거는 다 뜰 수 있어요. 이거는 키의 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. 눌러서 이거는 확실히 받을 수 있고요. 또 이 엘리베이터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열면은 이 수영장을 수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종류이 있는데요. 이 종류는 채용을 하고 시간에 천하여 전에 놓으시고 이렇게 돼 있고요. 3층에는 마트에서 오는 것입니다. 마트에서는 이런 장난감 류 또 먹는 거 또 일할 때 필요한 것들 또 생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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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제는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그렇게 되겠습니다. 코드 작업은 좀 했어요. 코드는 사용했나요? 아니요. 소원으로 다 직접 나눠줬었어요. 그래요. 즐거워했습니다.